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결합원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깊이 있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개념 정도만 여기도 다 똑같이 원가 배분하는 거고 몇 가지 용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결합원가 뜻이 뭐냐 동일한 공정에서 동일한 종류의 원재를 투입해서 서로 다른 두 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만 보면 원유가 있어 원유 예를 들어서 중동산 두바이유 원유를 들여다가 정제를 하죠 그러니까 원유 플러스 정제 이렇게 그걸 통해서 뭐가 만들어요 휘발유 등유 경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원하는데 얘를 연산품이라고 불러요 얘네들을 연산품 그리고 또는 결합 제품이니까 결합 제품을 다른 말로 연산품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와 있는 한우가 있어요 고기 부유에 따라서 안심도 있고 등심도 있고 갈비등도 있을 거고 이런 게 전부 다 뭐냐면 결합 제품이 된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발생된 원가를 결합 원가 조인트 코스트로 결합 원가라고 하고 얘네들을 결합 제품 이런 말을 쓴다 자 그다음 또 용어 하나 나오는데 간략히 보시면 여기는 엄청 간단하게 보세요 주산품 또는 주산물 영어로 말하면 이게 메인 프로덕트고 부산물이 있어요 마이 프로덕트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원유를 정제해서 휘발유 경유통 얘는 가치가 높죠 주산물이 되고 뭐가 나왔냐면 찌꺼기인 아스팔트가 나옵니다 아스팔트 이렇게 여긴 좀 옛날 거에요 콩을 가지고 우리 나와 있는 게 두부가 있어 두부를 만들어주고 우리 비지찌개 막 끓여 먹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콩 비지찌개 요새도 잘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게 바로 뭐냐면 부산물 부산물 또는 뭐 야구 방망이를 만들다 보면 톱밥 같은 게 나아요 톱밥 이런 것들 이런 게 바로 뭐다? 부산물이 된다 여기도 이제 아스팔트 아스팔트 도로 포장할 때 쓰는 거 가치가 좀 현저히 낮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분리점과 결합 원가도 역시 용어만 아시면 됩니다 자 뭐냐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자 뭐냐면 내가 원유 등을 들여다가 정제를 한다 그럼 이게 결합 원가고요 그 결과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휘발유는 이제 승용차에 넣는 거 우리 경유 우리 이제 suv 뭐 이런 데 이제 보통 많이 들어가죠 등유는 이제 보일러 등유란 말을 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일러 같은데 들어가는 거 우리가 등유 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 원유가 약간 좀 거물띠띠한 액체인지 약간 고체인지 이렇게 고런 걸로 돼 있잖아요 같단 말이야 하지만 그게 뭐 끓는 점 등에 달아서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우리가 분리점 이라고 했어요 여기 분리점 뭐냐면 물리적 식별이 가능한 시점 분리점 그러니까 분리점 이전에 발생한 거 우리가 결합 원가 그러니까 분리점 뭐냐 식별이 되잖아요 휘발유 그러니까 휘발유는 약간 주황색 주황색 나죠 색깔이 그리고 휘발유 냄새가 엄청 강하잖아요 경유는 약간 물 같아요 액체 물처럼 생겼어요 경유 그리고 실제로는 옷 같은 데 묻어도 경유는 이렇게 냄새가 막 휘발유 보다 냄새가 좀 덜 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등유전에서 아무튼 이렇게 구분하는 이 지점 우리가 분리점이라고 하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분리점 이전에 발생된 원가 그렇죠 분리점 이전에 얘를 결합 원가 라고 한다 용어를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때문에 여기를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결합 원가의 배분인데 이런 말 나오죠 결합 원가는 복수의 제품 여기죠 조금 더 약간 내려보면 여러 개의 공통 원가 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가를 이 세 개에다가 나눠 줘야 된다 그래서 결합 원가의 배분인데 결국 뭐냐 이것도 공통 원가를 나눠 주는 거 배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결합 원가는 공통 원가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결합 원가를 배분하는 게 네 가지가 있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상대적 판매 가치법 순진형 가치법 균등이익률법 물량기준법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다 설명 드리지 않고 그냥 문제 하나를 가지고 보여 드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원가는 합리적 기준 합리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누구나 다 아 이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일치시킬 수 있는 그게 이제 합리적인 거야 이렇게 그거고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보면 첫 번째가 상대적 판매 가치법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순진형 가치법 여기 보시면 순진형 가치법 순진형 가치법 순진형 가치는 우리 재무에게 때도 나와요 재무에게 때 그 재고 자산에서 여기 보세요 최종 판매 가치에서 추가 가공비를 뺀 거 이거 우리가 Net Realizable Value 이걸 순진형 가치를 해 가지고 이걸 순진형 가치 이렇게 그럼 여기 보시면 최종 판매 가치에서 추가 가공비 등을 뺀 거 우리가 순진형 가치 하는데 그걸 가지고 간다 근데 이따가 제가 이제 문자 하나를 가져다 설명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각각 제품의 이익률 똑같이 만드 그게 바로 균등이익률법 이렇게 이렇게 근데 보통은 이걸 이익률이 같기 때문에 이걸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균등 원가율법이라고 원가율로 서로 같더라 원가율법 이렇게 균등 원가율법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죠 필체가 아주 저는 그냥 똑같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균등 원가율법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물량기준법 근데 그래도 위치가 뭔지는 봐야죠 얘는 이제 물량에 따라 한다 이게 물량기준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 하나만 가지고 딱 설명 드리겠습니다 뭐 딴 건 보실 필요가 없고 연습 문제 첫 번째 거 요거 하나 가지고 같이 해보죠 여기 보세요 자 할란은 결합공조를 통해서 두 종류의 원조를 생산한 후 추가 가공해서 제품 A와 B를 생산한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면 이렇게 돼요 A와 B를 생산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생산량은 A가 1600개고요 B는 800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이 문제는 NRV법이에요 여기 순진한 가치법 근데 이거 말고 물량기준법으로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결합원가가 얼마나 여기 보세요 결합원가는 3만원이죠 여기 3만원 그리고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해서 예를 분리점이란 말을 썼죠 분리점이 이제 발생해서 원가 3만원 그러면 물량기준법은 1600대 800이니까 얼마 2대 1이죠 그래서 얼마에요 2만원 만원 배부하는 거예요 그럼 답이 2만원이 되는 거예요 물량기준법 하면 A에 배분된 결합원가가 2만원 된다 그 다음에 우리 판매가치법은 뭐냐면 1600개고 여기 보세요 개당 판매가격이 A가 25 B가 50이니까 여기 25 해 보세요 16,000 곱하기 25 하면 이게 4만원이에요 800 곱하기 50 해 보세요 얘도 4만 자 그래서 판매가치법을 쓰면 4만 4만이니까 여기 3만을 15,000원 15,000 나누죠 15,000원 15,000원 이렇게 나누는 방법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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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판매가치법이에요 그 다음 이 문제 답은 뭐냐 순실현가치법 이거에요 최종 판매가치 추가금위를 빼자 그럼 추가가공비가 있다 추가가공비가 있다 여기 보세요 추가가공비는 A가 16,000원이고 B가 24,000원이에요 그럼 4만에서 16,000원을 빼죠 그럼 24,000원이 ANRV 4만에서 24,000원을 빼고 16,000원이죠 여기죠 여기 자 A는 판매가격이 25고 수량 1600개니까 판매가치는 4만원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물량기준법은 이 수량을 가지고 나누는 거에요 결합원가 3만원을 2대1로 그 다음에 판매가치법은 뭐냐 판매가치를 가지고 나누는 거에요 그러니까 얼마에요 15,000원 15,000원 그 다음에 ANRV는 뭐냐면 판매가치 추가금위를 빼라고요 이게 ANRV법이죠 그럼 비율이 60% 40%니까 얼마에요 3만원은 60%니까 답이 18,000원 이 문제 답은 3번에 있는 18,000원에 된다 답이 3번에 있는 18,000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뭐 균등이익률법 이육률법도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에요 그 합은 여기 3만원 똑같잖아요 이렇게 이게 바로 결합원가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가서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쉬어가는 코너에요 여기는 근데 우리가 원가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배분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결합원가에 등장이에요 결합원가 여기서 여기 보시면 결합제품은 뭐다? 연산품이다 그러니까 동일한 원재료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난다 예를 들면 뭐에요 원유를 정제하게 되면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뭐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걸 뭐라 한다 연산품이라 한다 근데 여기는 이거 말고 아스팔트도 나와요 그냥 뭐에요 주산물 와 부산물 가치가 높은 게 주산물 가치가 떨어지는 게 부산물이 된다 이런 뜻이고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개별원가에서는 원가의 3연소가 이렇게 DM, DL, OH에요 나중에 우리가 종합원가를 배워요 종합원가는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눠요 우리 이제 표준원가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 OH를 둘로 나눠요 VOH와 FOH로 변동제조관념피 고정제조관념피로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결합원가는 그냥 이걸 다 합쳐서 결합원가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원유가 있죠 재료가 있고 정제가 이제 가공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계장치와 사람들이 이 원유를 가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비하고 가공비에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이걸 다 합쳐서 뭐라 불러요 그냥 결합원가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 상의한 목적에 상의한 원가라고 하는 게 뭐냐 어떤 단원마다 원가를 갖다가 DM, DL, OH로 나누게 했다가 DM, DL, VH, FOH 그다음에 재료비하고 가공비 나눴다가 나누지 말고 그냥 전체를 다 그냥 뭐로 불러요 결합원가라고 부르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약간 유연한 사고 방식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보시면 결합원가 배부하는 게 네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봤었죠 그래서 제일 편한 게 물량기준법 근데 물량기준법은 좀 논리 안 맞으니까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어떤 소를 도축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무게가 많이 나가면 또는 부피가 이제 많아지면 가치가 큰 거냐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가장 맞으면 예를 들어서 뭐 곰 발바닥이다 그렇죠 발바닥만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제 웅담도 있겠지만 아니면 뭐 상어 등 진엄이다 그렇죠 거기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는 뭐냐 물량기준법으로 하는 건 조금 잘 맞지가 않더라 이런 뜻 그래서 여기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 부담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은 판매가치법 근데 이게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여기에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법이에요 분리점에서 근데 중요한 건 분리점에서는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제대로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분리점에서는 어 뭐가 된다 판매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더라 그래서 판매가치를 모르니까 그거의 대용치로 최종 판매가치에서 추가 항비를 뺀 거 그걸 우리가 NRV라고 하죠 NRV 그래서 그 방법을 써보자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돼 있냐면 결합원과의 기타사항이 되겠어요 기타사항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부산물이 있어요 여기 있죠 바이프로덕트 주산물은 뭐 메인프로덕트 메인이란 말 알죠 주된 거 제가 I를 이렇게 써요 원래 I 이렇게 쓰면 I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T자냐고 많이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참 웃겨요 제가 했어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선생님이 근데 그게 너무 멋있어요 김부통 선생님이 뭘 하냐면 I를 쓸 때 이렇게 해서 이걸 강력하게 찍어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메인프로덕트 이거 이렇게 쓰면 좋는데 이렇게 아니고 그냥 이거 메인할 때 그렇죠 이거 이거 할 때 이걸 세게 찍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거 세게 찍는 모습이 참 멋있어 보여가지고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T자로 오해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T자로 아무튼 주산물 부산물 이렇게 부산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뭐 그런 게 있다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추가 가공이에요 추가 가공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 의사결정 거기는 좀 중요해요 거기는 의사결정 할 때 뭐냐면 결합원가는 뭐다 메몰원가 결합원가는 메몰원가가 된다 그러니까 의사결정과 무관하다 그 의사결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결합원가가 3만원 들었는데 여기 AB가 있는데 여기가 분리점이잖아요 분리점에서 얘는 만원에 팔 수 있고요 추가 가공을 하면 만원천원이 돼요 근데 추가 가공비가 예를 들어서 4천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얘를 그냥 팔면 만원인데 4천원 들이면 만원천원 팔 수 있으면 유리하죠 추가 가공을 한다 그러면 추가 가공을 한다 여기 추가 가공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얘는 2만원인데 분리점에서는 추가 가공을 하면 얘가 2만 5천원이에요 근데 가공비가 7천원이에요 그럼 안 하는 게 낫죠 그냥 파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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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파면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나중에 가서 의사결정에 가서 우리 이제 이걸 배운 11장 가서 이런 내용들을 배웁니다 자 그거 보시고 우리 아까 연습 문제 있잖아요 연습 문제 여기 나와 있는데 1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딱 이거 하나만 샘플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자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A제품인데 결합 원가 7만원 배분은 순실형 가치법을 기준 순실형 가치법을 기준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가치 순실형 가치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럼 A제품 봐 보세요 단위당 공정 가치는 500원인데 생산량이 이제 100kg이니까 그러면 곱해보면 얼마에요 5만원 5만원 그러니까 이것도 잠깐만요 공간이 좀 약간 필요하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림으로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 A 여기 B C 이렇게 그래서 결합 원가 여기가 7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A는 생산량이 몇 개는 100kg에요 그 다음에 가격은 500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5만원이라고요 그리고 그 질문이 이거에요 그러니까 물어본 질문이 A에 대한 설명이 A의 매출액은 5만원 여기죠 5만원 자 순실형 가치는 여기 추가금비가 15,000원 있잖아요 15,000원 순실형 가치는 뭐죠 최종 판매 가치에서 추가금비를 빼는거죠 35,000원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결합 원가 배분액을 구해봐야 되는데 자 A는 순실형 가치가 얼마에요 35,000원 그럼 B 한번 해볼게요 B B는 150 곱하기 300하면 45,000원에다가 추가금비가 8,000원 있어요 여기 얼마가 된다 3만 7,000원 C는 얼마가 되냐면 200 곱하기 200하면 4만에다가 추가금비가 12,000원이죠 여기서 이걸 빼면 얼마가 된다 2만 8,000원 그러니까 여기는 3만 5,000원이고 3만 7,000원 2만 8,000원 총 10만원이죠 그래서 결합 원가 7만 곱하기 10만원 분에 3만 5,000원 35% 그럼 얼마 나와요 2만 4,500원 2만 4,500원 답은 여기 3번인데 답은 3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개념입니다 이 개념만 결합 원가 배우액은 2만 4,500원 그럼 단위당 제조원가 할 때는 여기 있죠 추가금비를 넣어요 추가금비를 넣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미팅을 해요 미팅 그래서 미팅할 때 남자 A, B, C 여자 A, B, C가 만나는 거 이렇게 어디 뭐 스타벅스 이런 데서 만나겠지 주선자는 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서로 파트너를 정해야 될까 이렇게 그리고 각자 가는 거예요 여긴 영화 보러 가기도 여긴 술 먹으러 가기도 하고 우리 한강 공원 가자 이렇게 하죠 근데 나가기 전에 스타벅스에서 커피 근데 요즘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대학 다니고 그럴 때는 뭐였냐면 선불이 아니고 다 후불이니까 그때 이제 뭐예요 그때 여성분들은 나가 있고 남자 셋이 모여서 그렇죠? 그래서 결합원가 결합원가 뭐냐면 분리하기 분리점 이전에 발생된 이 커피값 이거를 정리하고 나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그때 정리하는 방법이 보통 이제 만약에 커피 먹었다가 한 3만원 나왔다 3명이니까 우리 만원씩 내자 이렇게 그런 방법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너 너무 마음에 들고 예뻐 그러면 기분 좋잖아 그렇죠? 야 이거 내가 낼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얘가 만약에 이 뭐 미팅의 주선자 이렇게 그러면 야 1천은 내가 낼 테니까 너 이제 뭐 나머지 뭐 잘 즐겁게 뭐 지내라고 해가지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집에 와서 오늘의 데이트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제조원가가 오늘의 데이트 비용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데이트 비용에는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제일 처음에 우리 그 스타벅스에 커피 먹고 나서 커피값 만원 부담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 영화 보러 갔다 뭐 그렇죠? 영화표하고 뭐 팝콘가 뭐 이런 거 합친 게 오늘의 총 데이트 비용이죠 그러니까 여기 결합원가 배부액의 뜻은 뭐냐면 스타벅스 커피점 나오면서 내가 얼마의 돈을 부담했냐 그게 그런 뜻이고 이 제조원가를 물어볼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총 제조원가는 그래서 2만 4천 5백에다 추가 공급이 1만 5천 원을 더 하셔야 돼요 1만 5천 원 그럼 얼마예요? 3만 9천 5백 원이죠 그러니까 단위당 제조원가는 뭐냐면 A는 100kg니까 얼마예요? 395죠 그 밑에 이제 설명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엄청 맞추라 이런 뜻이 아니고 기본적인 개념이고 이게 다 우리 현실 생활에서의 상식에 다 똑같이 다 들어가 있다 똑같이 다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뭐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 우리 뭐 패키지 여행을 갈 때 여행 경비가 있어요 그걸 이제 내가 1차적으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행 경비 가서 누구는 뭐 이제 계속 호텔 안에만 있고 누구는 계속 뭐 돌아다니면서 술 먹기도 하고 뭐 클럽도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총 여행 경비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쉽게 말하면 공통 경비로 부담한 것도 있고 개별적으로 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된다 그래서 우리 원가 할 때는 문제를 갖다가 막 닥침대로 막 개념 외워 가지고 풀면 안 되고 이 문제의 의미가 뭔지 그런 것들만 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그거 하나 보시고 자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나옵니다 이거 이거 하나만 어디 갔어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이거는 뭐냐면 균등이익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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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 균등이익률법 균등이익률법인데 저는 뭐냐면 이게 균등원가율법 그래서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AB가 있어요 결합원가하면 200원이에요 AB의 공통 200원 그리고 추가강후 최종가치가 요건 100원이고 얘는 300원이에요 그리고 추가강비가 여기도 50원 여기도 50원이죠 그러면 전체 매출은 400원이에요 원가는 200원에 50원에 300원이죠 그럼 이익은 100원이죠 100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매출은 400원이 이익은 100원이니까 이익률이 25%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균등원가율법이니까 원가는 75%죠 이익률이 25%니까 그러면 여기 보세요 100원 곱하기 75% 하면 원가는 얼마가 돼야 돼요 75원 그중에 추가강비가 50원이죠 결합원가 얼마 배부하면 돼요 25원 하면 된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답이 1번 그러니까 이익률을 서로 맞추는 거 이익률을 서로 똑같이 한다 아까 순실형 가치는 뭐예요 순실형 가치 50원 이거 250원이죠 그러니까 50원과 250원으로 200원을 쪼개는 방법 그 방법이 순실형 가치 50원 균등이익률법은 A의 이익률도 25% B의 이익률도 25% 그렇게 만드는 방법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300 곱하기 75% 해보세요 그럼 얼마냐면 그게 225 근데 거기서 50을 빼면 얼마가 된다 175가 된다 이게 균등이익률법이 된다 너무 짧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자세히 보지 말라고 이렇게 여기는 이제 뭐냐면 원가에 대한 그런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장 그러니까 이 사장은 쉬어가는 코너 아니죠 그러니까 원가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상식을 벗어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상식 내에서 다 풀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죠 이제 결합원가 그래서 결합원가는 잠시 쉬어가는 거고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공통원가고 결합원가는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메몬원가예요 의사결정과 무관하다 아까 얘기했었죠 여기가 분리점이면 분리점 이전에 이게 바로 결합원가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 의사결정을 하는 거 뭐냐면 A 제품이 있으면 분리점에서 얘가 만원의 가치가 있고 추가하면 15,000원 된다 근데 만약에 추가 가금비가 예를 들어 6,000원이에요 그럼 추가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의사결정할 때 이 결합원가가 옛날에 뭐 10만원 이런 것들은 의사결정과 무관하다고요 메몬원가 이거는 메몬원가가 된다 그러니까 이걸 좋은 예는 아니지만 여러분 스타벅스에서 내가 커피값을 부담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왔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영화를 볼지 말지 결정할 때 옛날에 커피값 낸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집에 가는 거고요 그렇죠? 마음에 들면 커피가 낸 거는 무관하게 어떻게 간다 그러니까 내가 쓸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통해 같이 쓰면서 즐거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비교하겠지 이렇게 그래서 쉽게 표현을 그렇지만 돈 아깝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헤어지고 헤어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재미있을 거 가서 계속 돈을 더 쓰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요새는 도시페이 뭐 이런 게 많으니까 그것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때는 좀 그랬으니까 제가 제가 이제 대학 다니고 그럴 때는 주로 그런 일들이 많았었으니까 이렇게 아무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잘 보시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또 이제 우리 그 다음 장 넘어가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